우리에게는 영혼을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부와 사회적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인 양력이며, 더 비싼 차, 더 비싼 집, 더 높은 연봉의 직업, 더 날씬한 몸매, 더 많은 SNS 팔로워를 욕망한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삶일까? 지성, 절제, 미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흔히 세상 모르는 사람의 순진한 소리쯤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지성보다는 욕망을, 영혼보다는 육체를 조치며 달려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느라 정작 자기 안에 내밀한 목소리는 놓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내 취향과 욕망을 잃고 알아서 삶을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밀려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사실상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세계의 관계를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의심 없이 따르며 흘러가곤 한다. 오로지 때때로 밀려드는 허무와 불안만이 이런 삶의 제동을 건다.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고 늘 주변을 맴돈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철학자들의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답을 찾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스피노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칸트, 슈펜하우어 등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통찰을 주는 철학자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플라톤의 철학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철학자 플라톤은 2000여 년 전 세상을 현실과 이상인 이데아로 나누며 그 유명한 이월론을 제시했고 이후 철학자들은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질문하고 답하며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플라톤을 비판하거나 추앙하며 그의 영향력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엘프리드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서양 철학 2000여 년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철학의 바탕을 만든 플라톤이지만 처음부터 철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427년 아테네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정치가를 꿈꿨다. 아테네의 막강한 독재 권력을 행사한 30인 참주 가운데 핵심 인물이던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외당숙이었고 카르미데스는 플라톤의 외삼촌이었다. 뛰어난 글솜씨로 시와 희곡을 쓰며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욕망했다. 그러다 플라톤은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다. 스무살이 되던 어느 날 비극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디오니소스 극장 앞을 지나가던 플라톤은 극장 앞에서 청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던 소크라테스를 만난다.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매료된다. 조금의 주저암도 없이 삶과 진리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맹렬하게 외치는 소크라테스를 보며 진리를 탐구하는 삶에 강력한 호기심을 느낀 것이다. 그날 이후 플라톤은 그때까지 썼던 희곡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다. 그는 소크라테스 사후 10여 년간 그리스의 여러 도시는 물론 남부 이탈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등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철학적, 종교적 사상들을 접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는 철학자로서 대표적인 저서, 국가를 비롯해 다양한 대화 형식으로 된 훌륭한 작품을 썼다. 플라톤은 평생이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형식이 논문 형태가 아니라 희곡 대본처럼 등장인물이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의 작품을 대화편이라고 부른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대체로 그 성립 시기에 따라 전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그리고 후기 대화편으로 나뉜다. 플라톤이 젊은 시절 남긴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에우티프론 등 초기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자신의 사상을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 플라톤의 사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톤이 바라본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유추하고 해석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유로 나뉜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밀레토스 악파, 피타고라스 악파,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같은 소피스트까지 포함한다.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로 본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자연에 관한 탐구였다. 하지만 플라톤은 탐구 대상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 즉, 존재 자체로 전환했다. 기존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진리를 세계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내면인 지성에서 찾은 것이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지성이야말로 만물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좋은 것만 탐구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철학의 관점은 세계를 이루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로 전환된다.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플라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참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탐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세상이 강요하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삶이 내가 바라던 삶이 맞는지 돌아보며 출처 없이 떠오르던 불안과 허물을 잠재운다. 그리스의 정기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 티오스는 플라톤을 가리켜 영혼의 의사라고 말했다. 플라톤의 철학은 다정한 말로 마음을 달리는 치유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줍는 돈, 권력, 명예 등 허튼 욕망에 빠져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어버린 이성의 힘을 회복시키는 치유다. 플라톤 철학으로 우리는 온전히 나의 성장을 위해 살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영혼을 치유하고 만족을 얻는 법을 찾을 수 있다. 왜 플라톤 철학인가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대략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까지를 축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 시기에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인도에서는 붓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다양한 철학자와 학파가 등장했다.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를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서 중심을 이루는 축으로 보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미 이 시기에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가난한 현대인이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플라톤이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염세주의에 빠지는데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오리피데스와 같은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작품에 빠져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리스 비극에 깃든 비관주의의 등을 돌린 것이다. 비극은 인간이 얼마나 부지럽고 덧없는 존재인지 말하며 그것을 본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플라톤은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미덕을 소유한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인간의 내면에 잠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가 될 무한한 능력을 이미 소유한 채 태어난다고 본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플라톤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를 이야기하며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스스로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완성자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서양 정신사에 큰 영향을 끼친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알아가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데도 중요한 덕목이다. 플라톤을 시작으로 2000년간 수많은 철학자와 인간 존재가 그래왔듯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잠시 멈추자 그리고 다시 묻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지금보다 나은 이상을 꿈꾸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상 없는 현실이야말로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이다. 부디 이 책이 더 나은 삶을 향한 당신의 고단한 여정을 돕는 현자의 지팡이가 되기를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지혜의 셈이 되기를 간절히 빈다.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장재영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플라톤의 인생수업 장재영 지음 삶이 괴로울 때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다산초당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최근 MZ세대에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생긴 부작용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다. 카페인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명품, 외제차, 호캉스, 최고급 식당의 음식 등 SNS에 전시된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함을 과시하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운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루기 어려운 참된 행복은 포기하고 자신의 재력이나 우월감을 과시하며 가짜 행복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분위기가 강해지며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자는 율로족도 등장했다. 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휘게 최고가 아닌 최적의 만족을 추구하는 라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명상과 같은 정신적 훈련을 의미하는 마음챙김 등 행복과 관련된 유행어가 널리 사용된다.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일상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모두가 행복을 바라고 모두가 행복을 말한다.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 누구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은 팍팍하다. 삶을 참된 행복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국가에서 모든 영혼은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좋음이란 행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것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를 태양에 비유한다. 그렇다면 자네는 인식되는 대상에게는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 인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조음의 이데아라고 선언해도 좋네. 국가 유권 조음의 이데아는 자신을 닮은 태양을 낳았다. 즉, 태양은 조음의 이데아의 자식이다. 가시적 영역에서 우리가 태양의 빛에 의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를 인식하는 궁극적 근거가 된다. 조음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에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인식 능력을 부여한다. 또 플라토는 필레보스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플라토는 필레보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 조음은 필연적으로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가? 조음은 충족적인가? 조음은 우리가 택함직한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플라톤이 말한 질문들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전함, 충족함, 그리고 택함직함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이다. 완전함, 충족함, 택함직함. 이는 우리가 얻은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거짓 행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즐거운 삶, 지적인 삶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온전한 삶인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삶인지, 바람직한 삶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어한다. 이제 남은 삶을 단순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배워야만 할까?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혼의 자세 또는 상태를 제시한다. 필레보스에서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의 제자 프로타르코스는 좋음이란 즐기는 것, 즐거움, 기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좋음이란 지혜로운 것, 지성적인 것, 기억하는 것, 올바른 의견과 참된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즐거움보다 지성, 지식, 이해력, 기술과 같은 것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즐겁기만 한 삶과 지성적이기만 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 먼저 플라톤은 지성, 기억, 참된 의견 없이 평생토록 최대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일종의 해파리나 조기류의 삶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첫째, 지성이라는 게 전혀 없다면 자신이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밖에 없다. 둘째, 기억이 없다면 전에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셋째, 참된 의견이 없다면 즐겁다고 느끼면서도 즐겁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좋을까? 지혜, 지성, 지식, 완전한 기억은 갖고 있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산다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플라토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삶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찮은 인간 이하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지성만을 추구하는 건 역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삶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즐겁기만 한 삶과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완전하고 충족적이고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토는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혼합된 삶 또는 결합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두 개의 샘에 비유한다.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서 있는 우리 곁에는 두 개의 샘이 있네. 어떤 사람은 그중 즐거움의 샘을 꿀의 샘에 비유하고 지의 샘을 포도주가 섞이지 않아 건강에 좋은 물의 샘에 비유할지도 모르겠네. 우리는 이것들을 될 수 있으면 훌륭하게 혼합하기 위해 힘써야 하네. 필레보스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톤에 따르면 훌륭하게 혼합된 삶이란 즐거움과 지성이 반반씩 혼합된 삶이 아니라 지성에 가까운 삶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도 스토리 자체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데서 나아가 그 작품 배경과 작품이 주는 인생의 깊은 의미와 통찰을 탐구하면서 감상하는 것이다.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깨달음이 더 많은 삶을 추구할 때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훌륭하게 혼합된 삶이 되지 않을까? 운명에 흔들리는 삶은 불행하다. 고대 로마 제국의 마지막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보이티우스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철저히 탐독하며 당시 로마 지식인들에게 플라톤의 사상을 알리고자 했다. 철학의 위안은 보이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되어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동안 쓴 책으로 보이티우스가 감옥에 갇힌 처지를 한탄할 때 철학의 여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여기 등장하는 철학의 여신은 플라톤 철학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다. 철학의 원리와 가르침이 영원 불변한 것처럼 이 여신의 옷은 절대로 썩지 않는 아주 가는 실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통으로 짜여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빛바래듯 퇴색한 그 여신의 옷에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아래쪽에는 그리스어로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스의 머리끌자인 파이가 위쪽에는 이론을 뜻하는 테오리아의 머리끌자인 세타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계단들이 그려져 있었다. 여신의 오른쪽에는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들려있고 왼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 들려있는데 이것은 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보헤티우스는 그 여신이 자신을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키워준 보모인 철학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보헤티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한탄한다. 그러자 철학의 여신은 자신이 의사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녀는 보헤티우스가 걸린 병의 원인과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병의 원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헤티우스는 예전에 운명의 여신이 그에게 준 권력과 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 그가 큰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이제는 운명의 여신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면서 슬퍼하고 불평했다. 철학의 여신은 운명의 여신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지를 보헤티우스에게 알려준다.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은 갖고 놀만한 인간을 골라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거짓 행복을 선사한 후 그에게서 행복의 탈을 벗겨 슬픔과 비탄의 시간에 빠지게 한다. 인간들이 운명의 여신이 선사한 온갖 좋은 것에 안심하고 지내면서 자신들의 몰락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녀는 갑자기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림으로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다. 운명의 여신은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가버리는 존재다. 그녀는 잠시만 머물며 떠날 때는 불행을 남긴다. 또한 붙잡아 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철학의 여신은 보에티우스에게 그런 그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운명의 여신이 정해준 운명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철학의 여신은 보에티우스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려준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바라는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부하 권력과 존경과 명성과 쾌락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행복은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다. 철학의 여신은 이제 거짓 행복에서 눈을 돌려 참된 행복을 향하라고 말한다. 참된 행복은 운명의 여신이 좌지우지 하는 물질적인 것 권력 명성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행복한 것처럼 꾸며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돈 건강 아름다움 좋은 가문 권력 명예와 같이 외적인 좋은 것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법은 없다. 남부럽지 않은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현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더 집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쇼펜하우원은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했다. 거짓 행복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지만 완전한 행복이 아님으로 또다시 결피부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거짓 행복은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짓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 안에 거짓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란 정언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참된 행복은 운명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안정과 만족에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운가.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유래했다. 디오게네스 라헤르티오스는 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였다라고 말한다. 피타고라스는 플리우스의 참주레온이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기원전 6세기경 사모스에서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모든 사물의 근원이 수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했다. 피타고라스는 인생은 축제와 같다. 라고 말했다. 인생이란 올림픽 경기와 같은 대중적인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것이다. 그는 올림픽 경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세 가지 수준의 인간이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부류는 올림픽 경기장에 물건을 팔려고 장사하러 오는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상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는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러 온 관객 피타고라스는 노예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냥꾼인 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냥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덧없는 인생에서 부와 권력 명성보다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쳤다. 지혜를 사랑하며 영혼을 깨끗이 정화한다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피타고라스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며 윤회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세 가지 유형 플라톤도 인간의 유형을 피타고라스처럼 이익을 탐하는 자 승리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플라톤은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처럼 즐거움 즉 해도 내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요소인 이성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부분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요소인 기계는 화를 내는 격정적인 부분으로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그리고 명성을 떨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요소인 욕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성적 쾌락 등과 그 밖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라는 욕구가 강렬한 욕구적 부분이다. 이 부분은 돈을 좋아하는 부분 또는 이익을 탐하는 부분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혼의 세 부분에 대응해 각 부분에 하나씩 세 가지 즐거움과 세 가지 욕구 그리고 세 가지 통치원리가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세 유형의 인간이 저마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삶이 더 훌륭하다고 서로 다투는 처지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삶이 가장 즐거울까? 어떤 삶이 더 고통스러울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승리를 사랑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 가운데에서 누가 행복한지 판정하기 위해 경험과 사리분별 또는 이성적 추론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준다. 첫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즐거운 경험이 가장 많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이익이나 승리를 얻는 즐거움을 맛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즐거움도 경험한 것이다. 반면에 이익을 탐하는 자나 승리를 사랑하는 자는 사물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배워도 그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모든 즐거움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했을까? 실제를 관주하는 즐거움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철학자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철학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의 경우 어떤 누구도 철학자의 경험을 맛볼 수 없다.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즐거움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음으로 세 가지의 삶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성적 추론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다. 플라톤은 영혼의 지혜로운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고 살이 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다. 진리는 흐릿한 베일로 가려져 있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림자이거나 허상일 수 있다. 지혜는 이성적 추론으로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 진리 사이의 괴리를 메워준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성적 추론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도구가 된다고 말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즐거움, 이익에 의한 즐거움, 그리고 명예에 의한 즐거움 간에 크고 작음을 각각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거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지혜와 분별력을 잃고 돈, 권력, 명성과 같은 외적인 것들만 추구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돈과 명예를 추구할 때도 불안해 하거나 혼란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절대로 곱이 풀린 충동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 결국 혼혜의 지적인 부분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더는 자신의 감정에 노란하거나 노예처럼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경험과 사리분별 또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괴로움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 그 원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행운이 필요 없다. 플라톤은 에우 튀데모스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존재하는 것들 중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가? 건강한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을 비롯해 몸에 관한 것들을 풍족하게 타고 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좋은 가문과 권력과 명예도 좋은 것인가? 절제 있게 사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과 용기 있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혜는 우리 대열에 어디쯤 배치되는가? 좋은 것들 사이에 배치되는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다 플라톤은 부 건강 권력 명예 등 행복을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지혜는 행운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고 올바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무지한 장군보다 지혜로운 장군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아플 때 무지한 의사보다 지혜로운 의사와 함께하며 바다를 항해할 때 무지한 선장보다 지혜로운 선장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플라톤은 우리가 무지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할 때 운이 더 좋을 것 이라고 말한다 지혜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운 좋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만 할 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먹을 음식이 가득하더라도 우리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행복할까 플라톤은 에우티데모스에서 말한다 행복하려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것을 얻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도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가 최고선 즉 행복을 소유로 보느냐 사용으로 보느냐 다시 말해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활동으로 보느냐 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좋은 것들을 획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는 운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유덕한 활동이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지혜는 지혜는 우리를 행복이 이르는 길로 안내해 주지만 무지는 나쁘고 불행한 길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해 자신의 무지의 질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절망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와 증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장마는 일찍이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 사람도 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고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며 올바름과 행운을 제공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혜로워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듯하네 에우티테모스 플라토는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권력과 명예 절제 정의 용기 그리고 지혜 등 행복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데 행복을 위한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지혜 즉 분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명성을 떨치고 남부럽지 않은 대저택과 멋진 외지차를 소유한다면 잠깐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던 게 아닐까 행복이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혼의 활동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다 지혜는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의 도구다 지혜는 우리를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으로 이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는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력이다 지혜라는 나침반이 있다면 괴로움과 절망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우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알맞스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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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